김지원, 더후 광고에서 요정처럼 빛나다. 2024년 11월 3일 김지원, K.P.스니아의 최고 미녀 중 한 명이자 최근 더후의 새로운 광고에서 화려한 이미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녀의 우아한 미모와 매력적인 기질은 팬들과 언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 광고는 이미지와 아이디어 면에서 강력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김지원은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고 밝은 색상으로 한국의 민속 문화를 강조하며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신선한 꽃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이러한 디테일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더후가 고객에게 항상 제공하는 품격과 섬세함을 반영하고 있다. 광고에서 김지원은 눈빛에서부터 몸짓 하나하나까지 자신감과 매력을 뽐낸다. 그녀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은 종화로운 교향곡처럼 시청자들이 더후의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녀의 표정과 우아한 움직임은 마치 요정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브랜드의 메시지인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라를 부각시킨다. 이 광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사용된 조명과 색감이 매우 세련되게 표현되어 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각 장면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부드러운 멜로디와 결합하여 시청자에게 편안하고 영감을 주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김지원의 더후 광고 자면은 그녀의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상적인 경력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김지원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팬들과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며 광고 속 그녀의 이미지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예술의 한 부분임을 입증했다. 김지원은 그녀의 매력과 카리스마로 더후 광고를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만들었다.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외면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에도 마음을 빼앗겼다. 김지원의 새로운 광고는 분명히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며 그녀의 경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전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아름다움이 어떤 프로젝트를 선보일지 기대해보자. 김수현, 팬미팅에서 아이유의 노래를 부른 이후 공개. 팬들 경악한 그의 실력. 2024년 10월 19일, 배우 김수현이 서울에서 진행된 팬미팅 2024 아시아 투어 아이즈온 야울릴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팬미팅은 그의 열렬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팬미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김수현이 아이유의 노래 내가 몰랐던을 부른 순간이었다. 그의 고음 안정감과 감정 표현이 팬들의 심금을 울리며 무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팬들은 그의 노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게 진짜 김수현의 목소리야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김수현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김수현은 팬미팅에서 아이유의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가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내가 몰랐던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던 경험이 그를 자극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팬미팅에서 직접 이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무대에서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앵콜 요청했는데 결국 내가 내 팬미팅에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유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부른 거야 라는 유머러스한 발언을 덧붙였다. 팬들은 그가 아이유의 노래를 이렇게 황벽하게 소화해내자 더할 나위 없는 환호를 보냈다. 팬들의 반응 김수현이 내가 몰랐던을 부른 후 팬들은 감동과 감격을 동시에 느꼈다. 특히 그의 고음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노래의 감정을 진정으로 전달하는 그의 표현력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많은 팬들이 김수현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른다며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했다. SNS에서는 그의 공연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목소리라니 김수현은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팬미팅이 끝난 후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김수현이 내가 몰랐던을 부르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팬들은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보며 다시 한 번 감동을 느꼈고 이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수현과 아이유의 특별한 인연 김수현과 아이유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아이를 통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당시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끈끈하게 이어졌으며 그들은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들의 우정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결론 김수현의 팬미팅에서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선택과 노래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아이유에 대한 사랑 또한 깊어졌다. 팬들은 앞으로도 김수현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그의 다음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김수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크다. 이처럼 김수현은 그의 팬미팅을 통해 단순한 배우를 넘어서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뽐내며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의 열정과 재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ft. 아일랜드의 에홍기가 민환의 성매매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전하며 너무 불공평해. 최근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서 ft. 아일랜드의 에홍기가 드러머 민환과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팬들과 공유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민환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의 그룹은 홍기와 재진 두 멤버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기는 이전에 민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팬들에게 논란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줄 것을 권장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이제 홍기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언급했다. 최근 음악축제 공연이 끝난 후 홍기는 간접적으로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정말 너무 불공평해. 세상이 나를 향해 적대적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음악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관객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홍기와 재진을 응원했다. 홍기의 짧은 발언은 그의 계속된 민환 지지와 음악축제에서의 욕설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또 다른 비판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이제 팬들 앞에서 욕도하는 건가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룹의 리더로서 팬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누가 그가 음악을 만들지 못하게 맡고 있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홍기가 팀의 실패를 조례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치 그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그룹에 남은 사람이 두 명 아닌가? 두 사람 모두 피해를 본 것 같다. 왜 페스티벌에서 욕을 하고 있지? 개인 콘서트도 아닌데 관객들은 충격받았을 것 같다. 와, 왜 관객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가? 무엇이 불공평한 건지 제대로 이야기하고 팬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는 너무 미성숙하다. 팬들 앞에서 욕을 사용하는 아이돌은 정말 없다. 편할수록 더 예에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무대에서 욕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관객이 안타깝다. 그들은 FT 아일런드를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상황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다. 홍기야, 여전히 너의 거만함을 버리지 못했구나. 나이가 드는데 조금은 성장해야 할 것 같다.